네,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마침부터 타이밍도 좋네요. 큐렉소 매수 가격은 21,000원에 20% 갖고 계시는데 현재 주가가 18,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반갑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큐렉소 진단 요청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자, 큐렉소의 오늘 현재 주가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음, 현재는 0.37%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속부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 저점 지난 10월달에 나왔었던 가격이 12,000원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부관님 큐렉소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 큐렉소는 제가 종목 진단을 제가 아주 잘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월요일날 야인시대 리턴즈료를 나가죠. 어려운 날 저하고 같이 콤비로 방송하는 전문가가 이재필 전문가죠. 이재필 전문가가 지난주 야인시대 히든카드 추천주가 이게 나와 있는 큐렉소입니다. 우리가 수술용 로봇 쪽인데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수술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큐렉소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제가 올해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서 향후 실적은 상당히 가파르게 저는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실적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딱 보이시죠. 2021년도 있잖아요. 2021년도에 18억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가 2022년도에 11억 헉자 지난해 3분기까지가 19억의 헉자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매년 있잖아요. 아마 올해의 한 50% 정도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한 50% 정도 50% 정도의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크레스란 종목 자체는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보세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체를 그리고 있죠. 보세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고점도 높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와 제가 한번 중기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는 얼마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냐면요. 이 가격대입니다. 단기로는 얼마 정도? 22,000원 정도를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은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사상 이 고점 있죠. 이 돌파가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이 고점이 얼마냐면 여러분들 이 고점이 2만 5,750원. 이 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단기로 2만 2,000원. 그다음에 여유가 되면 이 고점 돌파 나오는 가격대 2만 5,000원 이상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이 종목은요. 투자 원금의 한 10%나 15% 정도를 가지고 단기로 승부를 걸리고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저는 2024년 올해 저는 시장의 주도주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가 주도주고요. 반도체. 특히 제가 반도체 최근에 뜨고 있는 반도체가 동진세미캠 같은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다음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제약바이오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한미약품 같은 종목을 잘 보세요. 그다음 동국제약 같은 종목을 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은 세 번째로 제가 인공위성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우주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로봇은요. 로봇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한 3, 4년 정도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에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게 나와 있는 쿠레스 우리가 수술용 로봇도 상당한 성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간다면 지금부터도 적어도 3, 4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